안녕하세요 또락침물입니다 요 녀석이 무슨 꽃인지 아신분은 다 아시죠 후리지아입니다 후리지아 후리지아 또는 프리지아 이 녀석이 얼마나 예쁘게 피웠는지 아유 정말 사랑스럽습니다 그리고 변함없이 이렇게 피워준 게 너무 고맙기도 하고 너무나 지금 기쁩니다 저는 아가씨 때부터 예전부터 이 후리지아 꽃을 참 좋아했습니다 좋아했는데 얼마 전에 친구가 야야 니 아직도 그 후리지아 꽃 좋아하나 하길래 어 아직도 좋아해 하며 생각했는데 저는 후리지아를 좋아하면서 봄대만 제일 먼저 사는 게 후리지아 꽃이었습니다 근데 이 불이 체로가 아니고 후리지아의 대를 맺는 걸 한 다발씩 이렇게 파는 걸 사가지고 집에 화병에 꽂아놔 놓고 질 때까지 감상하고 뭐 이랬는데 이 후리지아는 내가 지금 농원하면서 몇 번 뿌리채 샀는데 이거는 그 앞전에 샀는 거는 실패했고 요 녀석은 작년에 세포트 사가지고 요 한테 모아가지고 요래 심어가지고 작년에 꽃 끝까지 다 보고 뿌리는 그대로 요 화분채로 하우스 한켠에 몰아 넣었다가 올려보니깐 잎이 쏙쏙 올라오길래 다시 요 위에 요 위에 호야 뒤에 자리 잡았는 그 비닐 하우스 가 쪽으로 놔 놨더니 잎이 쑥 올라오더니 꽃대가 또 올라오더니 얼마 전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요 녀석 지금 곧 질락하는데 제일 먼저 요 녀석 피워주고 또 피워주고 옆에 거 피워주고 또 순서대로 이렇게 피워주고 뭐 이래 이렇게 차례대로 밑에 니락을 피워줍니다 그랬더니 지금 이 정도 피웠는데 한기가 너무 좋습니다 한기가 한기가 뭐 어쩜 이렇게 지납니까 예전에 뭐 사가지고 병에 꽂고 할 때는 한기가 이만큼 지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하우스 문 열고 들어오면 한기가 막 코를 찌릅니다 코를 찔러 지금 촬영하고 있는데도 한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막 코를 지금 즐겁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한기를 꽃님 여러분들과 모든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먼저 내드려 갖고 정말 아쉽습니다 근데 이 후리지아를 제가 첫해 한번 그 작년 저작년에 한번 실패를 했는데 작년부터 이렇게 켜와 보니까 이 꽃이 지고 나면은 그 꽃대 꽃대 이게 꽃졌다고 싹 비내는 경우가 있는데 그 비내면 안 됩니다 이 꽃 다 지고 나서 이 꽃대가 자연적으로 말라가지고 지대로 죽고 나면은 비내야 되지 그래야만이 이 꽃대가 그래야만이 이 꽃대가 마르면서 밑에 뿌리 뿌리 한테로 영양분이 다 가가지고 이렇게 예쁘게 꽃을 또 그 다음 해에 피해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뭐 많은 지식은 모르지만 제가 키워본 경험으로 봐서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가 이 꽃졌다고 바로 싹둑 잘라 버리지 말고 다 자연적으로 말라가지고 완전 말라가 있을 때 그때 나중에 이제 비내는 게 맞는 것 같고 저는 꽃을 이뻐서 사고 막 이래서 좋아해서 사고 또 좋아해서 키우고 이렇지 꽃말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나무들을 키워오고 식물을 키워오고 했었어요 근데 가끔 뭐 꽃말도 이렇게 보기는 하는데 요즘에 이제 꽃말을 좀 공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꽃말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갖고 그랬더니 얘 꽃말은 정말 좋더라고요 노란색은 기쁨과 우정 당신은 멋진 친구예요 당신의 시작을 응원합니다든지 이 친구에 대한 메시지가 많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친구한테 전화하는 메시지 좋은 뜻이 엄청 많아요 얘가 나는 안 그래도 친구들을 참 좋아했었는데 이 후레지하고 내 친구 좋아했던 성향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우연히 이렇게 일치한 것 같아 이제 아까 이제껏 꽃말 모르다가 꽃말을 한번 찾아보니까 정말 그 우연히 일치하여서 이 꽃말이 너무 좋아요 꽃말이 너무 이쁘고 너무 좋아 그래가지고 또다시 더더욱 이렇게 더 사랑하게 됐고 너무 이쁩니다 그리고 이 개발이더 아직도 이렇게 지금 이율중순인데 아직도 이렇게 꽃이 피어 죽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피어 죽는 거 하나하나 지금 다 따내고 있는데도 이렇게 끝도 없이 지금 피어 죽었습니다 너무나 이쁘게 이렇게 잘하면은 막 2월 말까지 3월 달까지 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끝도 없이 피어 줍니다 개발이더래 너무나 이쁜 개발이더 너무나 이쁜 개발이더 이렇게 너무 이쁩니다 이렇게 오늘은 후레지아랑 후레지아 돼서 영상을 한번 찍어 보았습니다 혼자 보기에 너무 아깠어 같이 마음껏 힐링하려고 영상에 한번 담아보았습니다 꽃님 여러분들 모두 모두 힐링 많이 하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또락신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대로 이제 그 kilograms 준비가 давай 준비식 iesta 주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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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